다음 신청곡이 뭐였죠? 사람... 네? 아. 컴버스 아이. 렛츠고 갈게요. 아니요. 조용히 하세요. 자, 여러분들이 신청한거니까 호응 크게 안 하면은 우아미 머리 깨집니다. 여러분, 진짜 오늘. 마이크랑 워라미 머리가 괜찮아요? 저 머리가 깨지는데 그쪽도 저한테 머리 다 깨져요. 자! 컴버스 아이 딱 끝나면 와! 하고 하시면 돼요. 알겠죠? 예! 아, 소리가 작네. 아, 나기만 해봐. 하나, 둘, 셋. 알겠죠? 예! 정신 교육들에 간다 한 번 더 OK, let's get it 아, 전 내가 없어요 전 내가 없어서 너희가 먼저 할기꽃은 널 갈 수 없나 봐 너희가 먼저 할기꽃은 나 봐 너무 좋아 다시 너희가 하루가 시간이 있다면 나 공포스 하이마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고 말하겠지 다시 이 세상을 구했어 너 여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 F.E.C.O. F.E.A.L.X. F.E.R.A.P.S. 일단 이리와서 체크해 수만 원이면 두 켤레를 사다 내가 원하는 걸 알지 흰색의 총 반바지 방향 컨버스 하이마저 All right, 바지 너 초판아 네 발에 무지개들 샷 라인 벌벌에 저격해 팡팡 샷아웃 와우와 네 몸매와 함께면 더 하이파 컨벡스는 바이클 컨벅 브레이 Don't taste the cover 저 하늘 거보다 오늘은 이 신발에 걸어볼래 나아 근데 난 두님 all right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나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난 난 너의 내게 물들 하버려나 네가 좋아 그래 Converse 로우는 신지마 저의 내게 물들 처음에 전혀 너의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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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